케이커님 항상 응원합니다 케이커님 형은 너무 잘한다 제발 아 불안쓰네 고통이 없이 참는 기쁨이다 무조건 여기다 설탕소수팀 어이 왔어 야 왜 이렇게 세냐 이거 흠 흠 해먹수나니 아 여기 있냐 위치 안와 근데 위치에 여기 있네 와우 흠 뭔데 실수가 왜 누가 뭘 했다고 아 그만 아니 뭐예를 아니 이랬어 안하겠는데 못봤어 아니 아니! 똑같아랬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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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